저녁도 쇼핑몰 지상문의 헤이스님인데요? 갓고순이님 태세... 제 그나마 허밍이 없는 기분 중에 많이 잘 잡아요 이게! 초빙이 쓰고 싶은 타이밍이 안 나시는 거 같은데? 되게 예를들어 아니 지산물들이 대단한 게 뭐냐? 철권은 가끔 하시는데 이 정도 피지컬이에요 계속 유지하시는 거 잘하는 거 알잖아 와우! 방금 보셨죠? 백초 아까 백초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런 점이에요 방금 나후 나왔는데 바로 백초 해가지고 뛰어먹으면 경기 흐름을 바로 하자 다 버려가지고 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방금 짧은 순간에 면 장면이 많이 나왔네요 조금 예상하고 아주 습점으로 나왔는데 와! 방금은 잘 끊었다 가장 외너보다 진짜 1,2프레임만 줄어들어도 좋을까봐 그럼 할 게 많을까봐 그럴까요? 무독심이구나 위진이랑 진리 싸우는 거야 자기 자신했다 어이구 와우 시력이 아주 스테보이하십니다 와 잘 때렸다 아이고 감탄적인데 아이고 어! 아 벽이 약간 안 봐줬네 이거 와 이걸 이렇게 살리네 와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요? 처음 봤어요 저렇게 살리는 거 역시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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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전히 실력 아 쟤 농구관 견디네 이거 이거 지금 방금 신격홈이 타수가 적으면 저기있었는데 많으면 저게 더 약하다고 요분이 아이였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 어? 이거 아줄래? 오 타이밍 와 다운 타이밍 와 다운 타이밍 아우 나라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도 먹을 수 있어 타이밍 나라가 한 번도 안 치셨거든요 아우 괜찮다 와 힘들었다 이렇게 한게 여기에요 왼포로 가두고 더운가 오오 긴장되는 순간 천봉 안내 맞으면 죽어버리네 쩔인다 내가 제일 방금 천봉이었다가 아 천봉 진 대 진의 싸움 뭐가 진정한 진이에요 아 천봉 오 뭐야 저거 와 킹상훈님이 하늘로 날아오니까 패턴 같아 실수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왕은 제옥 싸움 아 대대선선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리벨도 없이 잘 어우 아 좋다 아 나 아 야 위임은 깔끔한거 봐 아 자 오케 나이스 이산이었죠 방금 저 버그바리 이유는 시세보다 버그바리 카운트하면 역사랑이가 추억이 광겸님이 딱 잡으셨습니다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워치타임이 진짜 좋았는데 발 딱 사이즈였는데 초워치를 했어야 하는데 초워치타임이 늦어가지고 초워치타임이 늦어 아 이거 지금 보인다 딱 하강 느낌 안되네 발 아까 못쓴거 위험하니 아 아직까지 흑끼리 적응이 저렴 느려갑니다 터지가 더 많이 퉁철이지만 이쪽으로 쓰시는데 충청해 주신게 안되는데 노리셨어 어떻게 해석보인작대를 위로 양발을 누렸나 위로 양발 아닌가 위로할 거 아닌가? 멋있어요, 데뷔 진짜. 하나도 안 와요. 와! 이거는 좀 욕심이.. 욕심이 나시긴 하시면 안 돼요. 오! 왜 맞냐? 와.. 저 암길이 안 맞냐고. 가끔으로 스틱이 거짓말을 했잖아. 이렇게 계속 펀바를 따라서 좀 묶어도 해야 되는데? 초풍? 아! 아, 그냥 초풍이요. 나는 거 양발 누르면 나갔었나? 아, 양발 누르면 스프리킹 나가요? 제가 해봤어요, 이거. 오! 이게 넘어지네. 위로 양발인가? 뒤로 양발인가? 와, 이 끝나다. 아니, 방금.. 와, 벽이 안 도와줬어, 이거를 또. 이거는 이긴 거였거든요, 누가 봐도? 거의 뭐, 철권 할 거미가 와도 이기실 거였는데. 벽이 도와줬어. 와, 저. 어어어? 아, 남 ham F. 제가 팀 잡았어, 아직. dev schöls? 저한테 오와, 해도 더 신봉은 없어요. け disso? 뭐냐? 몰달리 때리는 건..? 프로 한캐 crash의 한캐로 모아찮았니. 호림min anspereаз이 ayuda. 어, 못생긴다. 뭔가 길이 오세요. 2통 혜리 오 혜리 베이지 가라 아예 거리가 안돼 아 유까지 대단하진 않네 역시 진작 계산까지만 가 혜리 그러니까 저거 썼다가 괜히 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확실히 엄청 좋은 키 와 이거 퍼밍 성능이 되겠다 제거는 패닉 나가는 백라인 와 망같은데 망같은데 와 아쉽다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이렇게 할 것도 안되고 막 그래요 컨디션 조절이 조금 중요하시대요 왜냐면 또 베베 준비를 하시니까 아무나 조절을 하시려고 무리하게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거 같아요 아 정말 아깝다 이게 평상시였으면 대키를 해주실건데 아이고 아이고 글로 글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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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날라 차이가 안들어가거든요 그냥 이걸로 아예 안들어가죠 아예 확률이 더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약간 짬발리 썼기 때문에 안쓸거같은거 마무리할 때 짬발리 두 번 써요 3 2 3 2 3 3 3 3 2 3 3 3 3 3 3 4 4 4 4 4 4 5 3 4 4 4 5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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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벽으로 가야 쓰고 나지? 벽으로 안가요 아 가혹혈 아 이게 더 느려졌던데 끝까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왜 생각해 와 나이스 와 나이스 관리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진짜 프레임이 전 떨어지는 건 좋은 것 같아 핫도리 안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와 이거 보고서 지나? 아 저 카운트 알만 했는데 와아 아 숨은 거 같아 이야아 끝까지 피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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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아 아 아 Ten 나 아 오 아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되냐. 아.. 성막으로 배겨버리지. 와.. 역시. 나살문 3타가 반식에 마지막에 피해져요. 그래서 아까 두번 뜨셔가지고. 이것때문에 들었거든요. 이거 라건이.. 안그래도 오늘 엠비즈닝이 라건이 잘 안보인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엠비즈닝이 되게 해요. 어서오세요. 1년 구독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그 분이 누구지? 아니 티어 2잖아. 잠깐만. 티어 2네. 한 번 더 인사해야겠네. 티어 2. 조기 구독 감사합니다. 와.. 나 티어 2, 3 구독 잘 못 봤는데. 오랜만에 보인다. 이 다 뜰걸. 그분이 누구냐고요? 아니.. 어.. 라거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옆에다.. 좀 주무시고 계시니까? 오케이. 역시 한 방이죠. 방송을 다.. 방송을 다.. 방송을 다 안가서.. 방송을 엠비즈닝이 찾아앉으시니까 그걸로 우선 방송을 다 지우셨거든요. 아 진짜? 오늘.. 이게 설치해서 제컬로 튼 이유가 이제 앞으로 갈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컬로 튼 났으셨거든요. 오우! 아.. 벽 가버렸네. 벽 갈 것 같다. 요즘 밤에 안주기 신나고 들었는데 지금 손을 심하게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알았다. 아니면 좀 나가면 돼. 상담은 잘해드릴 거라고 해주세요. 본사이에 지산부님이랑 하고 계시네요. 키키키크 수고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아.. 종종이 들어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어.. 그거까지 냈는다. 2초 연금 받아야 나의 주거리. 상담은 잘해드리더라고. 아 뭐 어디.. 그게 뭐야. 컷폭에 많이 받네. 행정 업무로 이제 바꾸셨나봐. 같이 잘하나? 원래 주인, 장면, 고양이도 같이 잘하네. 같이 잘하네. 미굼 미굼. 미굼 미굼. 미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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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굼. 미친 거야. 불편함도 그냥 불편이라고요? 아니 이게 캡타워 이런 게 비싸잖아요. 이게 대박이 나와보이가. 이게 비싸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데코레이션용으로 방송에서 보여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쁜데 캡타워. 아니 근데 이 방이 저는 솔직히 이렇게 예쁜 방이 몰랐어요. 이게 캠상으로 볼 때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예쁘게 예쁜데. 근데 이게 성격이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다 치우고 마시더라고요. 수석 진짜 예뻐요. 근데 저는 되게. 무슨 창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테마 보고. 창고인 줄 알았어요. 오 뭐야. 아 엘틱 100x100. 아 엘틱 100x100. 어 엘틱 100x100. 오 와 뭐야. 지니. 지니 근데 나 한마음을 딱. 해. 닿아 보이더라. 야 이거라 저거. 쫓아차. 뭐 쫓아가가지고. 뭐 이거 할라고. 아 큰일 날까? 아 큰일 날까? 자 방금은 나라멜셀 아 드디어 니케를 제대로 하셨죠? 아하 저렇게 빠르게 저러는게 힘들거든요 빨리 고치고 있잖아 저도 롱타임이 지우가 상대해줬을때 저 뭐야 탑을 맞고 카자로 똑같을까 한 8번인가 했나? 그 다음에 고쳐줬는데 3번만 고치는건 불안한거 같아 아 여기 이렇게 뺏뺏뺏뺏뺏 나와갔다 뺏뺏뺏뺏 와우 조화가 났다 아니 이런 할꺼 아쉬웠던거에요 방금 되게 하둘러 가만히 있었으면 딸게 나갔거든요 동중 근데 이게 과연 게임이 이렇게 하나 윤보납의 실력이 없는건가 백댓이 아사가 있네 이게 궁싱이 하는건들 결과도 잘하는거죠 와우 이번에는 힙업을 썼는데 어? 나 뽑혔는데? 우와 저거..저도 막 필살겠네 근데 저걸 안쓰면 데미지가 그만큼 안아와 아 나 아프신거 같은데? 와 나호 안 나오고 와 압박 좋았는데 와 압박 좋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쩔었다 저도 순간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게 얘는 외누파만 쓸건데 이게 처음 쓰신거에요 지금 와 순간 다 저렇게 여기는 두 번째 기계 없는 줄 알았네 우와 여기 안 보고 잘한다 진짜? 와 와우 레전드 매치 아이고 토지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엔진님도 어서오시구요 아이고 서린님 어서오세요 오랜파드입니다 아까 바로 저 두 캐릭터가 한 사람이랍니다 왼쪽은 스파를 하고 오 오른쪽은 평상시에 캐릭터 최선을 잘 때린거에요 최선을 잘 때린거에요 최선을 잘 때린거에요 이 캐릭터가 계속 자원을 쓰면 그림이었는데 약간 이번에는 지를받았죠 아 공포게임 프로게이머인데 철관도 잘하시네요 사고 누가 공포게임 프로게이머입니까 나그리 프로 감사합니다 프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뽀뽀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 분 그 공포게임 전문 맞아 얘 세권은 취미로 하시는데 뭐야 공겜 쓸까봐 아 공겜 또 땡기네 아 아 눈은 너무 그렇다 불쌍았다 일쌍 여기 일쌍 여기 여기 엿 오 다 나이버 공포게임이 아니라 레드스플리스 프로게이머인가요? 아 이거 전 철권게임 왔습니다. 뭐지? 아이고 라거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다가 우리 스타벅스 가도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공포 스플레이머가 아니라 잘 봐주십시오. 아 이거 게임이 진짜 나아요. 이 판 이기면은 그 게임으로 안 이기면 아 분권 세븐이고 얼마입니다. 아 진짜 멋있었는데 아 진짜 멋있었는데 짱 마찬가지였는데 아 손 테이블을 이걸로 지겠네요.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지면은 맞아요. 공포게임 전문 맞죠? 아니라고요. 공포게임 누가 하면 공포게임이야. 아 기초가 진짜 매직이지. 아 공포게임 전문 스트리머 맞으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볼까요? 한 번 볼까요? 아 맨날 아 네네네. 이거 알아보여. 이건 안cart. 원 상단의 피치. 아톱! 너무 안일하게 안열하게 해달라고 했네요. 아톱! 시계는 좀 맞춰서 돌아야 되거든요 아 아 욕심 아 아 아 아 아 고양이 맞춰 아 아 아 뭐 이게 어쩔 수 없네요 고프게임 부문 스트리머라고 알려드리고 싶으셔가지고 아니라고 아 이 팀 플레이어 앵컬 오브 나이트 아니라고 아니라고 눈 부을 것 같으면 지금 어떡하지 아니라고 아 아 아 오 이렇게 저항을 보고 해서 공포게임 너무 공포게임 프로게이머가 되셨네요 아 아 아 아 아 트잎도 있네 트잎 트잎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보여주실라고 공포게임이 없으신거 역시 끊겨버렸어요 스스로 형님들이 맞다면 맞는거지 어쩔 수 없네요 깐깐깐 어 왜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작에 눈이 부을 것 같아 세상만 떠올게요 아 아 아 아 이리 에 아 아 춤력이 왜 두번 나가 아 아 아 누가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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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르라드 한 줏도 없는데요? 아르라드 한 줏도 없어 미쳤다 아르라드 한 줏도 2가 짧아서 그런가? 아르라드 한 줏은 아 근데 좀 어이가 없긴 했어요 게임이 너무... 누가 아르라드 한 줏은 했어? 아르라드 한 줏은 했는데 같이 했었거든요 아르라드 한 줏은 아니야? 아르라드 한 줏은 아니야? 그니까 데드 스페이스 2인데 아 잠깐만 눈에 지금 먼지락이 잡혔거든요? 잠깐만 오! 오! 스타벅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거진 라거진 보고싶어 하시는 눈에 먼지가 잡히는 것 같아 세수 예뻐하니까 아 여기 형 진짜 고양이 만지고 눈 상대로 긁으면 안됩니다 진짜로 털이 좋아하나 저거로 마무리 되게 많이 하지 화랑장애님 빨리요 여기 화랑장애님 우와 암네시험 아 진짜 암네시험 맞아요 암네시험 내건주세요 유사람이나 고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거님 그 맞아요 그 눈 지금 세 번째 씹고 왔어요 지금 세 번째 씹고 왔는데 이제 먼지가 좀 빠지나 아..하나 말랑한 것 같아 암네시아 말하네 근데 암네시아 하다가 무슨.. 아니 게임이 너무 시시한 걸 좀.. 이게 공포가 많나 싶을 정도로 근데 처음에 밤에 형제님이 공포게 병몰이잖아요? 금릴로 이제 전문에 계속 누워주셨는데 기완이 허리 아니고 먼지 아 그 먼지인 것 같아 그냥 무슨 것 같아 이제 좀 나아졌습니까? 어? 라거지 있어요 라거지 빨리 와주세요 오오오 오오 가거지인데요? 아 방금 가.. 아 예 얼굴 한 번 비춰주세요 그게 아.. 어? 아 명판 이겨야 뭐.. 보일 것 같은데 뭐가 뭐예요? 공포게임.. 공포게임.. 근데.. 어? 별명도 수준인데요 공포게임 그거를.. 아 너녹 starer 저거 어헤? 하..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마세요 보일? 어.. 나각인이 오셨어요.. 오.. 옳으세요.. 봉이린이 오셨어요.. 봉신포 하시는.. 오티에.. 오오.. 특히 카운터 맞다 아 이거 안 넣을 것 같은데? 아 모이를 짜지지 않았어요. 안 지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빠지신 것 같아요. 아이고! 북극 게임 전문 스트리머 확정이시네. 아이고. 아깝십니다. 좋습니다. 여기를 틈타? 빨리 틈타고. 오늘 한다고? 밤 12시에 밤이요. 아마 식사를 안 하는 것 같네요. 불게임 몇 시에 해요? 불게임 아닙니다. 어 왜 안 풀려? 안 돼! 뭐가 안 나갔나? 지금 여기 터보에 불 들어오는데 불이 왜 들어오지? 그거 너랑 초고랑 놀려서 그래요. 누가 처음 들어와요? 아 이거 등장했을 때요? 아 그때도 뭐였었구나. 멋있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딱 느낌이 뭐냐면 아 내가 바로 바방지. 난 다리야. 맨즈의 얼굴 남작이라고. 이런 느낌으로 좋았는데. 공공 게임 전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아 잠깐만. 왜 갑자기 공공 게임이. 갑자기 또 갑자기. 오! 아 이런거 아니에요? 또 뭐야? 아. 미고. 미고가 너무 깨웠다. 마루의 백과고도 왔어요. 아. 네, 안합니다. 아, 왠말에 맞았나. 어! 아, 왠말에 맞았나. 이게 왜 안하시냐면 이번 게임은 이제 사운드랑 표정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극표적으로 보여준 장소를 못 찾으셔서 못하고 있다 아니라고 아 뭔지가 나오려고 말하네 뭐야? 뭐야 이거 몇 대 1 때리려? 파스 몇 시까지 말해 가나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터보랑 왼발이 같이 눌려서 잘 안 눌렸어 로딩 때 한번 꽂혀야겠네 우와 됐어 오 됐다 가기다 이번엔 눌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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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맞지? 네 방금 맞지? 뭐야 공개의 종군이란 아 1때 빨리 해줘 르빈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는데 이게 공개하니 꺼져야 돼 이게 안 꺼지는데 르빈 자고 뺐다가 꺼져볼게요 르빈 자 선생님이 많은 하셔야죠 일단 다 먹으러 많은 하셔야죠 그 게임 스틱 그까이 거 대충 누르면 뭐예요? 이거 선 뭐예요? 중간에 거 이거요? 이긴다고 했죠 아이고 공포게임 전문 스트리머 확정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공포게임 전문 스트리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까 이긴 건데 마지막 말은 2대1까지 갈 수 있는 건데 litigation 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